야 왜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조금만 기다려봐 누구와? 아이 금방 끝났나 금방 끝났나 잠깐 얘기만 하면 돼 어 왔다 왔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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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앉아 야 이수미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안 했지 내가 야 나도 몰랐어 인마 니 오늘지 아 진짜 이씨 야 야 앉아 아이 왜 그러냐 니네 진짜 남자들끼리 에이 뭐 하는 거야 15년 친구야 15년 친구 왜 모르는 거야 야 뭐 자질구리 한 걸로 그런 곳에 싸우고들 그래 야 니네 서로 뒤에서 그렇게 욕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서로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 좀 한 번 해봐 하아 아이 좀 풀어 그래 뭐 언제까지 뭐 이럴 것도 아니고 그래 솔직하게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었어 아 뭔데 15년 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괜찮아? 알았어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니네는 뭐 못생겼어 너 뭐라고? 니네 엄마 못생겼어 우리 엄마 못생겼다고? 매우 매우? 그니까 15년 동안 말 못했던 게 우리 엄마 못생겼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? 야 나 초등학교 2학 때 니네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 장난 아냐 지금? 첫눈에 알았어 뭘 첫눈에 알아 야 그런 얘기 하지마 장난 아냐 이게 지침 야 둘이 하는 애들 여의를 해 야 너는 다행인 줄 알아 너는 그래도 아빠 닮았지 얘 엄마 닮아가지고 이무선 닮은 거 봐 야 엄마에게 아 그래 야 뭐 어차피 풀라고 한 거니까 야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네 아버지 존경스럽더라 어른스럽지 않게 꼰대스럽지 않게 뭐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행동이 너무 멋있더라 진짜 내가 너 아버지는 인정한다 진짜 아 맞아요 그래 뭐 우리 아빠 세대 차이도 없고 그렇지 우리 아빠 왜 뭐 나는 어른이 있잖아 초등학생이 삥 뜯는 건 처음 봤어 뭐라고? 너 여기 여인초등학교 앞에 니네 아빠 맨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뭘 기다려 우리 아빠 삥을 왜 뜯어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애들 뒷주머니부터 해가지고 앞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리더라 우리 아빠 경찰이야 뭐 경찰이야 인마 경찰 그러면 안 되지 인마 야 우리 아빠 야 잠깐만 기다려봐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나 인마 초등학교 2학년 때 니네 아빠한테 삥 뜯겼어 인마 야 야 하지마 아이 나도 뜯겼어 그래서 이 밥이 얘도 뜯겨야 되잖아 야 그럼 내가 뭐 용돈 받은 게 뭐 코 묻은 돈이라고? 그래 그게 다 우리 돈이야 인마 이번 설날에도 우리 집 앞에 있더라 야 야 야 야 야 아이 아이 뭐 하는 거야 진짜 풀으라고 만났다네 어? 야 그러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네 좀 서로에게 바라는 거 좀 그런 거나 좀 얘기해 아 그래 뭐 얘 주모가 얘기하니까 나는 뭐 바라는 거 많지 않아 너무 크지 않아 야 승훈아 나 봐봐 제가 친구로서 얘기할게 난 니가 여자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너 뭐라고? 야 나 여자 좋아해 여자 좋아했으면 좋겠어 진짜 야 너 왜 그런 얘기 하고 있어 너 그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둘이 하는 얘기를 왜 또 여기 와서 여자 좋아해 아구 진짜 야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얘기할게 아 나는 별거 없어 너 요즘 안 좋은 소문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 와 이렇게 친구들끼리 걱정해주고 좋잖아 야 아무리 싸우고 난 그 기분 나쁘더라 그 안 좋은 소문 좀 안 들리게 해라 진짜 뭔 소문이 들리는데? 너 어? 뭐 그 술 먹으면은 막 그 여자친구 지갑 막 손대고 여자친구한테 막 욕하고 여자친구 때린다는 소문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 어? 뭐? 뭐라고? 내 입에서 난다고 내 입에서 그러니까 여자친구 때린다는 소문이 니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? 매일 들려 매일 안 들리게 좀 해줘 그니까 니가 내니까 매일 들리는 거겠지 왜 미친 거 아니야? 나도 들려 나도 들었어 하지마 넌 누구한테 들었어? 아 얘한테 들었지 그럼 바보 얘한테 들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중요하냐 그래 그게 중요하냐고 안 들리게 좀 해줘 아 참 야 그래 야 야 야 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도 소문 들리더라 인마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? 아니 인마 너 아니야 나 여자친구도 없어 너 술도 잘 안 먹는데? 그런 거 말고 인마 너 얼마 전에 너 원룸에 어? 도둑들어가지고 너 아끼는 거 아이폰이랑 뭐야 조던 신발이랑 현금이랑 에어팟이랑 다 훔쳐갔다며 야 봐라 준빈이가 니 걱정 이렇게 한다 고맙다 아이씨 근데 이거 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? 너 어떻게 알았냐? 너 뭐가? 너지? 어? 너냐? 너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궁금하라 아이패드 그때 그 같이 그거 팔아서 술 먹은 거 아니야 나이트 그때 너 아 그럼 됐어 뭐가 그러는데?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야 이거 조심하라고 조심하면 돼 어 어 조심하래 됐어 야 아유 친구들끼리 보이시지 야 니네 안 되겠다 어? 자꾸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덕담 칭찬 한 번 해라 칭찬 한 번씩 해 그래 뭐 저걸 인정할게 솔직히 쟤는 좀 별론데 니 여자친구는 인정할게 어 너 여자친구는 잠 안.. 어 여자친구 잠 안 났어 고맙다 어? 뭐 내 여자친구 뭐해 니 여자친구 키스 잘하더라 어? 어? 키스 엄청 잘하던데 그거 니가 어떻게 알아 엠드야? 뭐? 1분당 80번 왔다 갔다 하던데 니가 어떻게 하지 장난하나 아니 아니 씨 아니 이거는 못 참 얘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냐 아니 나도 알고 있어 니는 또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미쳤나 아니 갈비뼈 점이지 갈비뼈 왜 여자친구 그 니가 어디 야야야야 나도 알고 있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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